세상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? 나 거기서 죽는 거예요?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활론이 심장을 뚫을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옛날 3차 사건은 연구해 봤는데 면접 보려고 음메의 새고도 사러 갔다가 당했더라고요 오늘은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똘중 면의 장점 나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욕을 졸라 죽일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죠 그대를 불러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